미국의 랜드연구소와 한국의 세종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한반도통일세미나에는 주요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부분 참가했습니다. 한반도통일은 동부가 영내 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. 먼저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반도통일은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뿐 아니라 동부가 영내 경제에도 큰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.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서 열린 통일대비세미나에서는 통일의 경제기여도에 주목했습니다.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 이웃 국가들과 교류를 확대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북한의 경제규모는 10년 전보다 무려 3배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. 때문에 한반도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군사 안보 측면보다는 통일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북한의 엘리트층에게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통일 후 독일이 보여준 것처럼 엄청난 통일 비용은 국제사회가 분담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. 결국 동북아 영내 경제 발전에 상당한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기 때문입니다.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반도통일은 동북아 지역이 세계 경제의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. 랜드연구소에서 SBS 이재린입니다.